자 이번 방송은 잔나비 때에서 원숭이 잔나비 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잔나비는 굉장히 영리해요 굉장히 영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리도 좋고 모두 다 영리합니다 자 올해 신축년 해운년에 나쁜 거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정월달 아우 들어가자마자 정월달 얘기가 나오네요 정월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잔나비 때 정월달에 어휴 우리 세훈이한테서 구정 이제 지금 정월달 구정 와요 구정 때 너무 영리하다 보니까는 나 속상한 일 생겨 이거 피해가세요 아휴 3월달에 그냥 넘어가 3월생들 4월 때 망신수가 있어 재주를 너무 넘다 보니까 망신수가 있어 내가 너무 넘치게 내가 너무 넘치게 재주를 부려 7월생은 잔나비가 원숭이띠가 원숭이띠에 부딪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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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치니까 어떻게 어머 식구가 줄 수도 있어 싸우지 마세요 식구가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 집에서 싸우다가 나가는 것도 식구가 주는 거야 뭐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잔나비 원숭이 7월달 생들은 미리미리 7월달이면은 대장암 소리들 말고 다 보호하고 가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10월달 잔나비지만 고집이 있어요 영리한 고집 내가 영리해 영리한 고집이 있어서 나는 오히려 망신수가 있어 나 잘났다고 막 내 고집들에다가 난 뒤통수 맞아 망신수 요달 10월생들은 올해 조심조심하고 딛고 넘어가면은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너무너무 안 좋은 거 나는 원숭이는 피해야 될 띠 원진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토끼띠 우리 토끼띠 원진 우리 아이고 우리 닭띠 또 상충이야 그러니까 우리 잔나비 띠 자 이런 해우년에 잔나비 띠들 인간 배신 식구 죽음 망신수 제가 다 일 사 삼십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요것도 몸에 나가는 거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잔나비들은 이제 우리가 피로 간 혈관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칼로 뭐 피를 이렇게 사고는 피를 터뜨리고 간 사람들 뭐 맞아서 뭐 피를 한 사람들 뭐 이런 혈관기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객사기에 나가서 이렇게 뭐 사고 피를 그냥 사고 나도 뭐 이렇게 간 사람들이 난장이 돼서 터져서 간 사람들이 피를 가고 뭐 칼맞아 갔다든지 뭐 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원숭이 이 띠에는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기를 못 낳고 간 할머니나 누가 무자 조성이 있어 또 지금 누가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나 시집 안 가 또 그때 할머니가 그냥 결혼 못 하고 간 사람들 여기 분명히 있어요 요 사람들만 천도해주면은 또 괜찮아 어디 가서 천도할까 용궁이죠 용궁에 가서 왜 용궁이냐면은 우리 잔나비들은 우리가 너무 영리해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영리하니까는 어디를 다 가도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물에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잔나비들과 기도를 하면은 괜찮습니다. 괜찮고 오늘 내가 이 띠 성불을 하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막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좀 감고 조심하려고 하는데 우리 잔나비들 너무 포덕 포덕 뛰고 다니지 말어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. 너무 영리해 눈을 불을 불을 내지 말고 다녀 영적으로 말해야 될 게 눈에 불을 나 잘났다고 불 내지 말어. 닫혀. 불 내지 말어. 우리가 또 일 월 다 있잖아요 고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니까. 그냥 오늘 요 방송에서는 내가 피해야 가는 달만 알면 다 좋아요. 다 좋으니깐 고렇게 알고 올해 좋은 이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흠.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